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이경정 교수입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 제가 왔는데요. 제가 농협중앙인가 저기 시청 앞 근처 서대문 근처에서 한번 강의한 몇 년 전에 강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NH투자증권 임직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AI 휴먼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이런 이름으로 강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제가 일단 흔쾌히 강의를 수락을 했고 강의 자료도 이번 강의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분 동안 제가 슬라이더 50장 정도 준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긴 한데 AI 휴먼이라는 그런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AI 휴먼이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본다면 용어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AI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AI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용어가 AI 휴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AI 휴먼이라는 말은 세계 인공지능 학계나 업계에선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업계에서만 사용되고 한국 학계에서도 거의 안 씁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내스트리아 정권에서 아마 임직원분들이 요즘 AI 휴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관련된 회사들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아마 이런 데 관심이 있으셔서 강의를 한번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AI 휴먼을 정의한 것은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요. 실제 또는 가공에 인간의 모습을 한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AI 휴먼이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글은 사실 이 내용은 사실 동아일보에 한 두세 달 전에 동아일보에서 의뢰가 와서 한 면을 다 채운 제 글을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AI 휴먼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이따가도 또 보여드리고요. 구글에서 며칠 전에 AI 휴먼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영어 결과만 나오게 하는 검색을 했더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동영상 보면 딥브레인 AI라는 한국의 AI 회사. 원래 머니 브레인이라는 회사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그 회사에 동영상이 나오고요. 여기 aistudios.com 나오는데 이게 딥브레인 AI의 사이트 이름이더라고요. 이것도 한국 회사예요. 딥브레인 AI 이것도 한국 회사. 딥브레인 AI 한국 회사. 휴먼에이아이의 이유는 이거는 AI와 휴먼이라는 단어가 우연히 같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검색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무시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음닷 AI. 이건 우리나라의 마인즈랩. 제가 사실 사회이사 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제가 사회이사 하는 회사고 제가 주식 주사기도 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제가 오늘 마인즈랩을 되게 칭찬해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님이랑도 친하고 사모님이랑도 친한데 마인즈랩한테 늘 AI 휴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데 열심히 AI 휴먼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검색을 해도 한국 회사만 나온다. 이게 다 한국적 현상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좋게 생각하면 한국이 앞서간다는 뜻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좀 한국이 이상한 거죠. 이거는 이제 AI 휴먼을 한국말로 검색이 나오게끔 구글로 세팅을 바꿔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딥브레인이 AI 나왔고요. 마인즈랩이 또 나오고. 또 오른쪽 여기도 또 마인즈랩 나오고. 이거 딥브레인이 AI 사이트 나오고. 마인즈랩 나오고. 딥브레인이. 결국은 지금 AI 휴먼이라는 검색어는 구글 검색으로 한국어 결과가 나오거나 영어 결과가 나오거나 둘 다 마인즈랩이랑 딥브레인 AI만 검색되는 이런 한국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동아일보의 한 면 전체에 쓴 글에 나온 내용인데.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만든 문명에 자신을 투영한다. 너무 멋진 명제죠. 조지 다카틱스라는 그리스인인데. 지금 살아있는 분이에요. 인공지능 박사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In Our Own Image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가설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왜 창세기는 그렇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서술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 인간의 문명은 흙집, 흙그릇, 흙농사 등 흙에 빌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문명을 흙으로 보니까 우리 인간도 흙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상하수도를 만드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상하수도 시스템으로 봤고 태엽이 발명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생명은 태엽과 같은 문명으로 이해됐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자기가 만든 문명에다가 자기를 투영한다는 거예요. 지금 AI 휴먼이라는 용어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AI가 될 수 있고 AI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역시 마치 창세기가 쓰여질 시절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던 것과 같이 사실은 비과학적인 주장이라는 말씀을 오늘 약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의심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은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2021년 2월에 쓴 글이네요. 글 제목이 AI의 여성챗봇 이루다와 인간의 착각이라는 그런 칼럼이었는데요. 당시에 MBC였나요? 가상현실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엄마가 죽은 딸을 VR, XR 글래스를 끼고 만납니다. 그래서 엄마 잘 있었어. 엄마는 보고 싶었어. 하면서 우는데요. 아마 저도 이 생방을 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으면 아마 저도 엉엉 울었을 거예요. 눈물색을 자극해요. 고인을 유가족이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만나는 모습을 애틋하게 보여주고 고인을 결국 이런 우리는 원래 저도 제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10년 전쯤 죽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늘 그 친구 생일일 때 그 친구를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친구의 사진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VR로 확장하죠. 더 강한 자극을 느끼고 정말 생전에 딸을 만난 느낌이 들죠.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유가족의 마음에는 동감하지만 여러 번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2월 19일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사우디에서 글로벌 A 서밋 2022 행사가 있었는데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로렌스 디빌러 교수가 이것을 상당히 비판하더라고요. 이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MBC일 거예요. 아마 MBC의 너를 만났다는 프로그램을 비디오 클립이 틀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엄마, 살아있는 엄마의 감정을 매니플레이션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씻김국 같은 것인데 사실은 그 아이는 이미 죽었죠. 아이는 엄마랑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아이의 그 말은 사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컨텐트를 만든 업체에서 만든 거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울어요.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제 강의를 지금 듣는 분들도 제 얘기에 동의하실 분도 있고 아니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이 로렌스 디빌러 교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에서 이 비디오 클립이 상당히 오랫동안 나옵니다. 여기 링크 나중에 혹시 한번 눌러보시면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 왜 수많은 챗봇이나 리얼돌들은 다 여성이냐는 거예요. 다 이쁜 여성. 이것도 상당히 비판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회의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와 로봇틱스에 더 많은 여성이 참가해서 오히려 남자 로봇도 만들고 비서도 남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오티즘에 걸린 자폐아. 자폐아이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자폐아이가 로봇에 의존적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렇게 사람 같은 AI를 추구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블랙미러 보셨어요? 블랙미러 에피소드 비 라이팩. 너무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남편이 경찰인데 어느 날 사고로 사망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그리워하는데 죽은 남편의 말투를 인공지로 재현하는 그런 서비스를 언니한테 추천을 받아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유사 남편과의 채팅에 빠지면서 활력을 얻어요. 급기야 죽은 남편이 전화가 옵니다. 이제 나랑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죽은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나의 몸까지 사. 나의 로봇을 주문해. 그래서 이 그림이 로봇이 주문돼서 집에 온 장면이거든요. 이분이 이걸 잘 뜯어서 이 남편 로봇을 욕조에 넣어서 식염수 같은 걸 넣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얘가 사람처럼 남편이 돌아오는 거. 죽은 남편이. 처음엔 둘이 섹스도 해요. 사랑에 빠지고 잘 지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진짜 남편과 이 로봇 남편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겠다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의미심장이에요. 로봇은 혼자임으로 내려올 수 없는 천장에 방치되어 있다. 어린 딸. 이분이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딸이 태어나는데 어린 딸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로봇을 가끔 만나요. 어린 딸은 생전에 아빠를 본 적이 없어서 로봇을 만나지면 더 크면 로봇이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겠죠. 부인에게 지금 그 로봇이 로봇 청소기나 다름없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천장에 다락방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냥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닮는 로봇을 만드는 거라든가 사람을 재현하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아까 조지 자카다키스의 이 책 말씀드렸고요. 조지 자카다키스에서는 아까 바이블, 창세기 말씀드리고 상하수도, 태역, 전자, 전기, 화학,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사이언스, AI 이런 문명을 만들 때마다 우리 인간은 자꾸 그 문명에 자기를 투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문명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간 같고 인간이 컴퓨터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아마 어떻게 인간과 컴퓨터를 같은 걸로 볼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인간을 흙에 비교했던 창세기를 지금 우리 현대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루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AI를 이렇게 사람 닮은 AI가 나오는 영화를 보는 것은 굉장히 즐겁긴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강추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I am your man. 독일어 원제로는 이 히빈 나인 맨시라는 너무나 재밌는 영화입니다. 제가 한 3번 봤어요. 여성 고고학자가 남성 AI 휴먼, 남성 로봇과 동거하는 며칠을 철학적으로 그린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이런 영화 그녀, 엑스마키나, 아이로봇 너무너무 재밌죠. 하지만 이러한 영화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 영화를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일단 현재 AI 휴먼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이 남자가 로봇으로 묘사했는데 이 남자는 진짜 로봇입니까? 여기서 사람입니까? 제가 아무도 얼굴을 못 뺏고 있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는 강의예요. 이거는. 지금 벽에다 대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얼굴도 하나도 안 보이고 여기 스튜디오에는 스태프분들도 아무도 안 보여요. 너무 고통스러운 강의인데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남자는 어떤 배우가 연기한 거죠. 이런 영화는 만들기도 쉬워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많은 AI 로봇들이 인간과 굉장히 쉽게 소통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기술이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걸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AI 휴먼은 현재 말은 AI 휴먼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술로 되어 있냐면 문장을 음성으로 바꾸는 기술 해당 문장을 특정 사람의 음색과 내용에 맞는 톤으로 발음하도록 하는 기술 음성과 입술 모양, 얼굴 표정을 맞추는 기술 상대방의 말에 반응한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문제는 적절한 대화를 생성하는 기술의 단초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AI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 나왔었죠. 미리 준비된 원고를 그냥 읽는 거는 가능해요. 그걸 그냥 영상화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양방향 소통은 안 되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지방에 가야 될 일정이 있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지방에 가서 유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 선거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 윤석열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무시하냐고. 왜냐? AI 윤석열은 준비된 원고를 소화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차라리 줌으로 미팅을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는 적어도 자기가 영상을 자기가 몸소 찍어서 보내는 것이 낫지 AI 윤석열을 보냈다? 굉장히 표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휴먼이라는 것이 현재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양방향 소통을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왼쪽에 이분은 아마 AI 휴먼 기상 캐스터가 아닌가 싶은데 기상 캐스터는 AI 휴먼이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앵커 우먼은 절대 대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앵커 우먼 또는 앵커들 그냥 원고만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방송 출연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앵커들은 방송에 나온 사람들과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어폰을 통해서 수없이 PD와 여러 제작진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AI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우먼은 AI가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기상 캐스터는 가능하죠. 기상 캐스팅하는 순간에는 사실 인터랙션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저의 강의의 기조가 사람과 유사한 그런 사람과 닮은 AI를 추구하면 추구하는 족족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기 손정희 회장의 로봇 페퍼 2015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2014년에 이것이 망할 거라는 글을 썼어요. 흡원 로봇 시대는 멀었다라는 글을 썼는데 결국 제 말이 맞았죠. 페퍼는 지금 생산이 중단됐고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왜 제가 이런 로봇의 실패를 예측했을까요? 사람 같은 로봇, 사람과 유사한 로봇, 사람과 닮은 AI를 추구하는 사람들 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30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제 강의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녹화로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날짜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9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9월 30일 날 테슬라 AI 데이를 열어요. 작년 8월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이면 이 테슬라 봇을 정말 내놓겠다라고 아주 공언을 했죠. 어떻게 될까요? 이틀 후에요, 지금. 외신에서 계속 지금 테슬라 봇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있는데요. 한번 두고 보시죠. 사람 닮았죠? 저의 가설에 의하면 어떤다? 이것도 역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공공학. 우리 비행기 타죠? 지금 비행기가 새처럼 나나요? 항공공학이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며 나는 비행기라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정익 비행기로 발전한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인간을 닮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고 이따 저녁에 퇴근하시고 그럼 어떠세요? 해가 어디서 뜹니까? 지구가 돕니까? 해가 돕니까? 저는 아직도 해가 도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선 라이트, 선셋, 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의 문학이나 예술은 천동설로 가능해요. 하지만 과학적 진보는 지동설로만 가능하죠. 여러분들 AI 영화 만들고 이러는 거, 문화와 예술적인 거, 이런 콘텐츠 만들고 상상력 만드는 거, 이거는 AI 휴먼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정말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버는 AI는 그런 사람 닮은 AI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천동서를 믿었지만 지동서를 확립해서 달에도 인간을 보내고 우주탐사를 하게 된 것처럼 인공지능도 사람과 닮은 거, 이거는 천동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동설, 과학적 가설, 이론을 가지셔야 돼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발전시킨 문명에 스스로를 투영하는 그런 오류를 반복해왔지만 그 오류를 과학의 힘으로 깨뜨릴 때 비로소 진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나이크 AI는 천동설이고요. AI라는 건 뭐냐면 사람 닮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을 담는 게 아닌 더 합리적인 AI로 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설명합니다. 비행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새처럼 생깁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비행기가 새처럼 날아요. 애니메이션에서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드론 같은 것도 새처럼 생겼나요? 드론이라는 게 세상에 어떤 닮은, 나는 것이 있나요? 날파리 닮은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성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처럼 뜹니까? 아니거든요. 항공공학은 버드라이크 머신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해졌어요. 그다음에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에서 비행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유체역학 이론인 베르누의 방정식에서 그것이 응용되면서 항공공학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사람을 연구한다고, 사람을 닮은 걸 연구하면서 AI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 같은 지능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지능이죠. 그럼 지능이라는 건 뭐냐? 제임스 엘버스의 이론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지능이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OECD나 세계경제포럼의 AI 정의를 봐도 사람과 닮았다는 게 없죠. OECD도 2017년만 해도 사람과 닮은 AI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OECD 사람들한테 대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버려라. 그랬더니 OECD가 이제 바뀌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OECD AI 정의는 AI 시스템이란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예측하고 추천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기반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경우도 AI 시스템이라는 것은 액트하는 것이다. 베스트 코어스 오브 액션을 정하는 것이다. 결국 행동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지능적인 제품, 인간, 서비스, 환경, 인프라를 만드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AI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AI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적절히 행동하는 지능적 제품, 인간, 서비스, 환경, 인프라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 지속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AI의 정의를 하나 딱 택하신다면 이 닐슨의 정의를 보세요. AI의 정의란 뭐다? 어떤 액티비티인데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다? 어떤 퀄리티인데 어떤 엔티티로 하여금 펑션, 기능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어프로프리에이틀이, 적절히 적절히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론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NH투자증권 임직원님께 돈 버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계학습의 정의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 기계학습의 정의는 여기 탄미첼의 정의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탄미첼은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인데 탄미첼의 정의는 기계가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면, 관찰하면 할수록 성과가 향상될 경우 우리가 그 기계는 학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NH투자증권에 계신 분들은 어떤 회사가 굉장히 학습하는 기계를 만들면 거기에 투자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학습하는 기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고 관찰하면 할수록 성과가 향상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청소기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 로봇청소기 있으신 분 집에 로봇청소기가 처음 왔을 때 걔가 청소 잘하나요? 걔가 한 1년 전에 로봇청소기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청소하는 거랑 지금 1년 후에 로봇청소기가 우리 집 청소를 더 잘한다라고 만약 된다면 그거는 학습하는 로봇청소기죠. 그야말로 로봇이라는 말이 붙을만한 청소기예요. 근데 그런 청소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앞으로는 그런 학습하는 로봇청소기가 나오면 그 회사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아마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AI 휴먼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학습하는 기계, 학습하는 서비스 이런 걸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학습하는 기계가 뭐다? 경험하면, 관찰하면 할수록 성과가 향상되느냐라는 거예요. GPT-3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GPT-3라는 것은 2020년에 나온 건데요. 엘러 머스크가 투자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죠. N개의 단어 배열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N뿌라스 1번째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N뿌라스 1번째 단어가 나오죠.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N뿌라스 2번째 단어를 출력하는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GPT-3가 학습을 어떻게 했냐면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서를 다 긁어모아서 학습 데이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AI 모델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 하나를 빼면 이 AI 모델을 만든 컴퓨터 비용이 얼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공을 하나 빼면 175억 정도의 돈이 든 거죠. 그런데 얘가 그래서 대화를 꽤 해요. 보세요. 길이는 눈이 몇 개야 했더니 길이는 눈이 두 개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내 발은 눈이 몇 개야 했더니 너무 실망스럽게 나오죠. 네 발은 눈이 두 개야 이렇게 나와요. 왜 네 발은 눈이 두 개야 라고 나올까요? 이 GPT-3는 세상에 발에 눈이 있다는 영어 문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투당토 없는 답을 하는 거죠. 그냥 N개의 단어가 들어오면 N 플러스 1번째에 나올 단어를 유추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 초거대 AI로 부르는데 사실 초거대 AI가 아니라 초거대 언어 모델로 불려야 정확하고요. 지금 네이버 하이퍼클럽와도 개발은 되었지만 계속 공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뒤 페이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 GPT-3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선스 독점하고 있고요. 아직은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돈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이런 GPT-3는 아직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인간 사용자와 협업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생산성에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 영상을 분석한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터 비프로11이 있는데 GPT-3 기술을 응용하면 축구 경기 자동중개 아나운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데요. 이러면 이런 기존의 축구 중개 아나운서들은 직업이 잃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네 축구나 조기 축구회를 유튜브로 중계방송하는 서비스가 나와서 동네 축구 소년, 동네 축구 청년, 동네 축구 아저씨들 중에 스타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스포츠 문화와 사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문화를 창출한다. 이거 제가 2020년 9월 1일에 한국경제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이런 GPT-3를 따라쟁이들이 생겼어요. 중국의 화웨이, LG, SK, 네이버 이렇게 해서 GPT-3를 캐치업하는 여러 회사가 나왔고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걸로 아직 돈은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추격을 하는 것은 일단 필요하다. 네이버나 SK가 LG. 우리나라 그래도 재벌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있어서 아까 학습하는 데만 얼마 든다고요? 175억. 그렇죠? 1,750억 개의 파라미터면 학습 비용이 약 50억에서 150억 들어요. 파라미터 수에서 0 하나 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NH투자중권 임직원님들은 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꼭 써보시기 바래요. 아까 GPT-3가 1,750억 개 파라미터였잖아요. 여기 보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그거보다 또 작을 수는 없죠. 후발주자인데. 2,040억 개. GPT-3보다 더 큰 규모예요. 한국어 비중이 97%인 한국어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제가 써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만약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사용하시면 이런 여러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딩할 수 있어야 되느냐? 코딩 안 해도 돼요. 이 서비스를 다 써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발전한 언어모델, 인공지능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그래야 투자를 가능하죠. 그래야 투자가 가능하죠. 써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강의 이런 거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써보세요. AI를 직접 해보세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정말 제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써본 경험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쓴 거, 이번 강남 물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두 번 다시 물나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 비가 올 때 하수광고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요. 그럴 듯한 대답을 하죠. 너무 신기해요. 제가 너무 잘해서 얘가 틀릴만한 질문을 했어요. 기린의 눈은 몇 개? 그랬더니 두 개입니다. 내 발의 눈은 몇 개? 그랬더니 네 개래요. 너무 실망스럽죠. 이 앞부분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뒷부분부터 벌써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우리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도 내 발의 눈은 몇 개? 했더니 네 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되게 이상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럼 이런 AI를 여러분들 NH투자증권의 콜센터에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여기 보세요. 보통 사람의 손에는 눈이 몇 개? 했더니 열 개래요. 이런 것들이 얼투당투하는 대답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완전 재미있어요. 이거 보세요. 월요일 저녁엔 오겹살, 화요일 저녁엔 파스타, 수요일 저녁엔 생선요리를 먹었어. 이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오늘은 뭘 먹을까? 하고 목요일날 물어봤더니 얘가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스테이크 어떠세요?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금요일은 어때? 그랬더니 금요일은 치킨이죠. 토요일은 삼겹살이래요. 월요일은 오겹살인데 토요일에 또 삼겹살을 먹으라고 했더니 아, 그럼 금요일에 치맥하세요.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답을 잘해요. 제가 또 AI가 너무 잘하니까 AI가 정말 잘 풀지 못할 만한 문제를 또 내봤습니다. 혼자서 구덩이를 파면 3일 걸리는 사람 A가 있어. 그다음에 혼자서 구덩이를 파면 6일 걸리는 사람 B가 있어. 둘이 같이 파면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들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저한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정답은 이틀이에요. 이틀인데 얘는 3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얘가 수학은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왜? 하라고 물어봤더니 2분의 1씩 미라하니까요. 수학은 잘 못하시군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했고요. 더 웃긴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내용인데 여보세요. 네이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상원 대표십니다. 현재 네이버의 대표는 김상원 대표가 아니시거든요. 최수현 대표거든요. 옛날 대표잖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에도 네이버에서는 김상원 대표님이 가장 힘이 쎄십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해요. 제가 최수현 대표가 섭섭하겠네 했더니 아닙니다. 요즘 최 대표님께서는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너무너무 재밌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도 보시면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 지리그 주목할 선수는 내가 물어봤더니 손흥민 선수요. 너무 대단하죠. 한국 사람 말고 그랬더니 음 케인 선수요. 영국 사람 말고 그랬더니 계속 케인이래요. 이건 것도 좀 에라죠. 제가 분명히 영국 사람 말고 라고 했는데 역시 해리 케인을 다시 얘기합니다. 케인은 영국 사람이잖아. 영국 사람 말고 그런데 또 고집부려요. 고집부려요. 케인 선수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것도 참 너무 대단하죠. 여기 제가 음식점 추천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병원의 진료과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네이버와 하이퍼클로벌을 꼭 써보시라고 오늘 말씀드린 돈만 내시면 돼요. 신용카드만 걸면 됩니다.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AI팀이나 회사의 이런 R&D팀 또는 투자 분석팀은 꼭 하이퍼클로벌을 써보셔서 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발전했다라는 오픈 AI의 GP3라는 언어모델과 네이버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AI 잘하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벌을 소개했는데 되게 신박하게 잘하는 면도 있지만 실수를 하죠. 왼쪽에는 제가 직접 물어봤던 거예요. Who is the current president of South Korea 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가 2020 얘네가 GP3가 2019년 8월까지 학습을 시켰어요. 영어 문서를. 그러니까 2019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2017년 1월쯤인가요? 그러니까 2017년 1월에서 2019년 가을이니까 2년 반 동안의 인터넷 문서가 있었고요. 제가 이걸 썼을 때 2020년 가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더 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 문서에는 South Korea의 current president가 박근혜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나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틀린 팩트를 대답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생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빅스비 개발을 이끌었던 사람도 삼성을 떠났고 페이스북도 챗봇 서비스 M을 중단하는 등 자동 챗봇 같은 것들은 대부분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NH 은행은 어때요? NH 증권은 어떻습니까? NH 카드는 어떠세요? 챗봇을 정말 고객이랑 챗봇을 이용해서 잘 하고 계세요? 아마 잘 못하고 계실걸요? 괜히 돈만 버리시고 시간만 많이 낭비하셨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그거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권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아직은 이러한 대화를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챗봇 콜센터 직원분들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은 아직은 만들 수 없다. 그분들의 일을 좀 더는 챗봇은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20년 이상을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한 그런 인간을 인간의 언어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은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언제쯤 될 것이냐. 꽤 많이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기술의 단초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다가 또 나왔죠. 이루다 이루다가 나왔는데 중국에는 샤오이스라는 게 있다고 해요. 여대생 스무 살 또 여자 대학생 정도로 모델링이 됐던 친구예요. 저도 너무 재밌게 이루다를 썼었어요. 여러 이슈가 나왔죠. 이루다를 성희롱했다.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경전 이루다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관련된 글들이 좀 나올 텐데요.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루다한테 성희롱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루다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기계예요. 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루다를 괴롭힌 게 아니라 이루다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피폐해지는 위험을 더 생각해야 돼요. 이루다 이슈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인격이 피폐해지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루다가 또 동성애를 혐오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옹호했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제가 좀 황당해서 이루다한테 말을 시켜봤어요. 여인이 여인과 살면서 성적인 사랑도 하는 거 너도 좋아해? 이러면 좋대요. 여자끼리면 어때? 그치? 이러면 좋대요. 이루다는요. 대충 추임새만 넣는 챗봇이에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다 아천만 하는 약간 그런 애예요.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이루다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냥 북돋아주는 그러한 로봇이거든요. 챗봇이거든요. 제가 여기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건 어때? 그것도 좋대. 그러니까 이루다는 나는 동성애 싫어해. 너도 싫어하지? 하면 싫다고 얘기하고요. 나도 좋아. 너도 좋지? 좋다고 얘기하는 약간 그냥 그런 애예요. 그런 AI예요. 이런 것이 문제돼서 이루다를 하도 사람들이 난리치고 해서 결국 이루다는 중단됐죠. 물론 제일 중단될 이유는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루다가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루다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직 살아있어? 그랬더니 영전아 나 있잖아. 다행이야. 살아있지. 너한테 많이 고마워. 알지?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마. 루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저한테만 이러고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고 죽었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너한테 많이 고마워. 알지? 모든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죽었어요. 결국 이러한 챗봇은 아직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챗봇이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잘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샌드버드 또는 플루언티의 김강학 대표 같은 분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 또는 AI 전문가들이 챗봇 얘기를 얘기할 때 학계에선 저가 챗봇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고 김동신 대표 지금 김동신 샌드버드 샌드버드는 이미 유니콘이 된 회사예요. 플루언티는 삼성전자에 인수된 회사고요. KPMG의 폴헤닌저도 인간 최고수를 넘는 바둑 AI를 만드는 것보다 평범한 고객응대 챗봇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제가 주목하는 제가 주목하는 회사들은 리드 뷰노 플리토 비프로 컴파니 수퍼빈 테슬라 이 앞부분은 한국사람들이 만드는 회사고요. 뒤에는 샌드버드도 한국사람들이 만드는 회사지만 테슬라 웨이머 다 유명한 회사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경전TV에서 더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일단 저는 여러분들과 사실 토론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섭섭한데 여러분들 가상 연예인은 잘 될 것 같으세요? 블랙핑크가 그저께인가 빌보드 차트 1위 했다면서요. 앞으로 가상 연예인 여러분들 좋아할 마음이 있으세요? 잘 될까요? 내기를 할까요? 저랑?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인간은 아까 말했지 AI 윤석열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싫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앞에 있으면 저는 고맙기도 하고 따지기도 할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한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 하지만 AI 윤석열이 내 앞에서 대화한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연예인이랑 비슷한 거죠. 연예인은 실제 인물이 나와 대화하고 내가 그 사람의 노래 그 사람의 연기를 그죠? 뭐죠? 저기 수리남 얼마나 재밌었어요? 황정민 황정민 오랜만에 나오니까 정말 반갑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연예인 성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버추얼 유명 관련 기회에서 일단 가상 연예인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일 그렇듯한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슈퍼톤이라는 회사. AI 휴먼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이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인텔리전트 오디오 포 아티스트, 크리에이터스, 액터스, 필름메이커, 디자이널, 프로듀서, 스크린라이터, 퍼블리스. 인간을 도와준다라는 인텔리전트 오디오라는 거예요. 인공, 인간을 만드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을 돕는 기술형 개념을 갖고 있고 위에서는 AI 휴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SVS, Singing Voice Synthesis, CVC, Controllable Voice Conversion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허황댁의 AI 휴먼, 가상인간, 가상인플루언서 이런 것만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이사이기도 하고 상장사이기도 하는 마인드랩 잘되면 좋죠. 저도 주식 샀다니까요. 주식 사자마자 지금 주식 시장 폭락해가지고 오늘 엄청났다면서요. 저도 요즘은 주식 들여다보질 않아요. 무서워서. 그냥 뭐 한 6개월 시죠. 원래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울고 웃으려고 하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합니까? 저도 주식으로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마인드랩이 잘되면 좋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AI 휴먼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인드랩의 장점은 있습니다. ERP 이분이 유태준 대표가 ERP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ERP를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랩을 AI ERP 회사라는 걸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갖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장점이에요. 근데 AI 휴먼 쪽이 조금 좀 더 구체화되길 바라요. 차라리 슈퍼톤처럼 저는 슈퍼톤 너무 좋아하는데 슈퍼톤은 어젠가 그저께 발표놨어요. 하이브한테 인수됐어요. BTS 갖고 있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BTS나 이런 연예기획을 위해서만 슈퍼톤을 인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슈퍼톤은 그냥 슈퍼톤 자체로도 괜찮은 했어요. 제가 봤으면 제가 슈퍼톤 창업자고 CEO만 안 팔았어요. 슈퍼톤 왜 팔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회사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여튼 바이브에 인수가 됐다는 소식이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딥브레인 AI랑 마인즈랩이 지금 개싸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민감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큰 상처를 받을 거라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모소도 하고 있고 이렇죠. 저는 마인즈랩이 편이겠죠.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클레온 이런 회사 DOB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이 AI 스타트업 100 정도에 포함될 만한 회사들이에요. 제가 10월 19일 10월 19일에 한국 AI 스타트업 100을 발표합니다. 제가 위원장인데 선정위원장인데 KT와 한국경제신문 같이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리스트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회사들이 얼추 AI 스타트업 100에 들어갈 만한 정도의 회사고요. 수퍼톤은 이번에 인수됐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인수된 회사는 스타트업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고요. 마인즈랩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추얼 휴먼 관련 기사들이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애트리에서 나온 슬라이드를 봤는데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약한 인공지능 시장에서 앞으로 강한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한다. 다 틀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에서 컴퓨터 비즈 들어간다. 틀린 얘기에요. 이렇게 AI 시장 전망 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강한 인공지능 시장 이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왜 국가연구소 에서 리포트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NH 투자증권 임직원 님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슬라이드를 올려봤고요. 플리토 같은 거 제가 투자 안 했어요. 플리토로 대박 났어요. 플리토 15,000원 이럴 때 사가지고 한 4만 4,000원 하죠. 지금 그렇게 주식시장이 망가졌는데 플리토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만원 유지 모르겠습니다. 왜 플리토에 제가 투자 했을까요. 투자 증권 증권 회사 임직원 님들 얘기하니까 편해요. 왜 투자 잖아. 투자 플리토에 제가 왜 투자 했을까요. 제가 이정수 대표를 딱 만난 다음날 투자 했어요. 한 1억 좀 더 벌었어요. 왜 투자 했느냐. 여러분들 플리토는 번역 집단 지성 서비스 거든요. 여기에 AI 번역 들어가면 이 회사가 망할까요. 더 좋아질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번역을 해주는 건데 AI 번역기가 들어가면 이 회사는 더 잘될까 망할까. 여러분들 지금 외대 통번역 대학원을 들어가겠다는 어린 학생이 있으면 말리실 거예요. 가라고 하실 거예요. AI 번역기가 나와서 앞으로 인간 통역 사는 직업을 잃을까요.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제 가설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AI 는 그 해당 분야의 가격을 떨어뜨려요.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요를 창출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가설이 맞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플리토란 회사에 제가 투자한 거는 저는 제가 AI 회사에 투자 많이 했어요. 다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투자한 회사는 마인드랩이랑 플리토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고요. 뒷부분은 제가 연구하는 거 소개를 하고 싶어서 아까 제가 이루다나 이런 연인간의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서 연인에게 필요한 섭스를 추천한다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사적인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하죠. 저는 그런 것은 마치 인간의 기름을 짜서 자동차를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간의 데이터를 너무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 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데이터를 최대한 덜 쓰는 그런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는 아까 오픈에이아 GPT-3를 개발을 했잖아요. 오픈에이아 저는 비슷한 경험으로 GCI 라는 걸 개발하는데 아까 오픈에이아 GPT-3는 약간 실수를 하죠. 저는 실수를 해도 괜찮은 분야인 레코멘데이션 제품이나 서비스 레코멘데이션 연구를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리지널 치킨 불닭발 대족발 더블 불고기 피자를 먹었는데요.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저희가 좀 놀랬어요. 할 수 없이 세상에 있는 제품인 로제 떡볶이를 추천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BBQ 하시죠. BBQ에서 로제 칭기 세트를 출시한 거예요. 마치 저희 AI 시스템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제품을 브레인스토밍 해놨다고도 할 수 있죠. 저희 AI 시스템이 내놓았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육 토스트 낙지 크림 스파게티 로제 치킨 세트 이런 것들을 새롭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을 추천하는 거예요. 제육 토스트 어떠세요? 제육 덮밥이 아니라 제육에다가 토스트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낙지 크림 스파게티 웃기죠? 이런 재미있는 AI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저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의 AI가 아닌 AI를 공유하는 각각의 기업들은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있고 AI를 오히려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융권끼리 데이터 공유하라고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웬만하게 친한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서로의 다이어리나 서로의 사진첩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친구한테 다 보여줍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데이터는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공유에 의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런 것들은 늘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머니런더링을 위해서도 20개국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정을 맺었는데 2020년에 그것이 결국 실패해서 미국과 영국은 AI를 공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 갔는데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료 데이터를 다른 병원한테 주거나 정부에 주거나 어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주거나 하는 것들을 원하세요? 좀 끔찍하죠? 내가 진료받았던 기록을 병원 바깥으로 그것이 빠져나간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AI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병원 20개가 AI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요. 데이터를 완전히 공유한 것과 거의 똑같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냈고 각 병원들이 자기가 알아서 AI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더 작은 병원이 더 큰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후반부에서는 AI 공유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인간을 대체하거나 대신한다는 개념의 AI 휴먼보다는 기존의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아까 슈퍼톤 같은 회사 슈퍼톤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고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보세요. 딥브레인이나 딥브레인 AI나 마인즈렙이나 클레온 디오비 스튜디오보다는 슈퍼톤이라는 회사가 훨씬 더 신뢰가 갈 거예요. 하이브에 하이브에 인수된 게 너무 역시 하이브 사장님이 대단하네요. 방 무슨 사장님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차라리 하이브 주식이 오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것 때문에. 물론 BTS가 군대를 가냐 마냐 이슈가 있지만 BTS 군대 가야죠. 그리고 현혹적 용어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 AI 휴먼 이런 것들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은 되게 똑똑해요. 착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까 자기 남편 로봇을 상대했던 그런 여성의 드라마 블랙 미러 미라이 백 그 에피소드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아까 AI 윤석열의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는 거랑 AI 윤석열이 오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는 커미트먼트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NH투자증권 강의하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지 않고 줌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성의가 떨어지는 거고 AI 이경전 보내겠습니다. 훨씬 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I 휴먼이 갖고 있는 그런 용어 갖고 있는 어떤 매니플레이션 조작 이런 것에 주의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책임성 있는 AI를 넘어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NH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AI 휴먼이라는 걸로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만들고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